니 윙컷해서 아빠한테 날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걸어다녀야 돼 다시 응? 그렇게 잘 날아왔는데 왜 윙컷을 하냐고? 응? 어응? 까마귀 소리 하네 까마귀 소리 왜 자꾸 도망가냐고? 응? 자꾸 도망가 아빠가 응? 까마귀 소리 때문에 겁나? 까마귀들이 엄청 크다 여기 까마귀는 허니 아빠가 자꾸 도망가 응? 아빠가 자꾸 도망가 응? 응? 어이구 무서워 까마귀 소리 무서워 빨리 어깨 올라오고 싶어 어이구 따로스가 없어 윙컷 무서워 응? 어이구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빠 또 오는데 일루와 꼰이 일루와 꼰이 일루와 그렇게 무서워서 저거 나무쪽으로 막 도망가고 그랬어 괜찮아 이제 다 도망갔으니까 괜찮아 이제 다 도망갔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제 다 도망가고